영대방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고명진 목사님 수요일날 지구역장 세미나부터 시작하셔서 어제 오늘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요리저녁에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은 학교법인 예담학원 이사장님이시고요. 차단법인 솔샘 이사장님이시고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하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이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려고 대답하지 않으시면 무슨 대답을 해도 다 맞으실까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갑자기 답이 두 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왕야로 나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마귀에게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로 예수님을 인도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시험 받는다 이렇게 속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께서 저 사람을 지금 저곳 시험 받는 곳에 인도하실 수도 있다. 동의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없이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절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개혁 개정판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방언을 말하는 외적 표현으로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음으로 그들이 능력 행함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엘스 2장 37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코테이션 인용한 말씀이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 환상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끌고 가는 역사도 있다는 것. 우리는 전혀 이런 것에 생각하지 못하고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곳이 어디에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엘리야 엘 하나님이에요 리 나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야외를 가르쳐요. 야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외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란 야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호칭이고 윤석자 열자는 이름이에요. 야외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냐 큰 힘 그래서 야외가 나의 큰 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위경에 처했을 때 선장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요나를 발견하고 너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미뜨 하나님의 사람 아미뜨 아들 요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무당들은 무당이 믿는 큰 힘이 있습니다. 무당이 믿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달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해보고 빌고 구름이만 봐도 빌고 큰 거북이만 봐도 잡히면 막걸리 먹여가지고 바다에 나와주면서 빌고 내가 힘으로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상의 물질이 힘이 아니라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금액이라 지위 권세가 힘이라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아멘 야외가 나의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걸 쉬운 말로 말할게 내 빼건 야외야 나는 돈이 내 빼기 아니야 세상 지위 권세 명예 이런 것이 내 빼기 아니야 야외가 나의 빼기라고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령 대망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여 야외가 나의 의지고 야외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누가 보고 밀고 왜 그딴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누가 보고 물어봅합니다. 자세 옷을 입고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배를 아르며 누워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동네 개들이 그의 곁에 와서 나사로의 상처난 곳을 핥아댑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자기 집 대문간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선민이라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개혁성경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동안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리라 나사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죽은 자에게 가서 저희에게 만약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주의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이야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지 2, 3년만 지내면 거의 다 아는 내용 그런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만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여러 면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보아도 해석이 참 만만치 않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알고 나사로를 안 까닭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비유로 생각하고 또는 아니면 실제 사건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만 신학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 난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부자는 죽어 엄부에 가고 거지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자가 왜 엄부로 갔는지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갔는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부자의 죄가 무엇이기에 돈 많은 게 부자라서 아니 돈 많은 게 죄라서 부자는 죽으면 다 지옥 갑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가지 못 합니다. 어떤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화롭게 연락하니 지옥 가는 조건 아닙니다. 화롭게 산다고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지옥 가냐 고급 옷 입고 소위 말하는 명품 옷을 입으면 지옥 가냐 성의에 그런 그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느냐 천국 가 지옥을 결정하는 요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 하였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여행 Et 천국 거짓 이륙 은 다른 이유 없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성명은 기록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마태문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고 고백한 직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정전 2장 27절에 보면 오순절라는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지옥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문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예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여기 지옥 음부 똑같은 단어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 본문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는 어떤 곳이라고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심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24절 그것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그것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극이 안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구렁이 있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부자가 안 보이면 그냥 가난한 대로 그냥 삽니다 근데 부자가 자꾸 보이는 게 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에 대어달라고 액을 하며 복근하고 있어 그가 부자로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뼈가 살짝 다치거나 몸이 상처가 나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고통, 번뇌와 고민거리, 특히 정신적인 고통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학대받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고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지독하게 괴로움, 극심한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이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과 고민과 곤경 속에 있습니다 극심한 비통이 그를 찾아왔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지옥에 있다는 것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언가 아직도 죽지 않은 내 가족들은 정말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알아들으세요? 그럼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양말을 벗어 흔들든지 반응을 보셔야 될까요?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을 때 경기도 5층 앞에 있는 한 가정을 전도해서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왜 교회 안 나왔냐고 그때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다시 안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너무 심하게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 조상 대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먼저 갈 사람들로 못 만날 텐데 나는 만나러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부모 못 만나는 천국에 내 혼자 못 가겠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옥 간 사람들의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도 만나러 가겠다고 만나러 가면 엄청 기쁘게 너도 왔냐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직 육체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영혼의 때의 지옥에만큼은 오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들 주변에 여기도 순봉원교의 성도도 있고 수원중앙침대교의 성도도 있어 그 사람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그들은 절대로 여기에 천국에 못 온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게시록은 말합니다 그곳은 불과 유황이 있다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좀 보내요 내 형제에게 이 고통받는게 나를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다섯 명의 형제가 아직도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응부에 와있는 나는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사로를 보내요? 우리 집 문간에 앉았던 거지 나사로가 간다면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 다섯 명은 그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안 들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다섯 형제들 별로 믿어주지 않으리라고 이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내 말은 살아서 가도 안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내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육체에 있을 때 처절한 거지로 살아있던 그 나사로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부자는 압니다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 나사로가 가서 회개만 하면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올 텐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왜 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가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무슨 회개? 내가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한다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야 죄 불법 불의 불선 불신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하여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불신이 죄라고요 불신의 죄를 회개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씻기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생명우수 샘물이 값없이 목마른 자 목마른 자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과 열두 문의 열두 천사가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걸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면 지금도 이런 집에 이미 살고 계세요? 천국이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번째는 황옥 여덟번째는 녹옥 아홉번째는 다망옥 열번째는 빛이요 열한번째는 청옥 열두번째는 자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 가장 뷰티풀 원더풀 놀라운 곳입니다 원더풀? 뷰티풀? 그게 누가 가요? 원더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월급 조금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네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큰 기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부자가 아브라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형제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두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마다 한 진주 진주 하나가 진주는 크기가 커지면 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진주 작은 거는요 작은 거는 10불도 안 해요 이 작은 거 두 배가 되면 한 100불됩니다 세 배가 되면 세 배가 되면 100불짜리가 금방 찬불됩니다 그럼 진주가 문 하나가 진주 한 진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갈까요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급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생명마무의 열두 가지의 과실이 달마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엄자들과 숙제의 일은 현장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냄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 것들입니다 나를 보면 금방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인간적이 의롭게 살아도 내가 모든 사람이 불안한 도덕적인 철저한 그런 기준을 갖고 거의 도덕계의 완벽성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묻습니다 여기서 필임으로 해야 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What is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수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단수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목사, 장로, 근사, 집사, 교회, 성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휘발성이 엄청 강하네요 엇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목적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 이런 거 묻지 않을 거예요 내가 몇 평에 살다 왔냐 어디 살다 왔냐 너 연봉 얼마나 받았냐 이런 건 별로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무슨 차 타다가 왔냐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누구야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얘기를 하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어떤 자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이미 얻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부자가 왜 엄부로 갔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어 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엄청 생각해보면 이 부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요? 부자는 곧 죄인이다 그런 구절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요셉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유대의 왕들 보세요 거의 다 부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난하다고 나와요? 엄청 부자예요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 황금색과 함께 황제 임금 비족을 넣은 소위 로열 칼라예요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요새로 말하면 가장 고가한 명품을 걸치고 있는 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여와 가난이 천국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모습이나 죽음의 방법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데 주무시는 듯 돌아가셔서 그렇다고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만신창에 육체가 찢어진다고 해도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주무시는 듯이 상코히 잠든 듯이 가셔도 가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였다 매일 잔치입니다 매일 축제입니다 쉬고 놀고 취하고 즐기고 쾌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개명이 뭐죠? 30개명 가운데 네 번째 개명 첫 번째 개명 나 외의 다른 신은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요가 이름을 망령댕일 것이지만 네 번째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잘 들었어요 제가 네 번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네 GWT 선택하는 이유가 가족 다음 JSON 이렇게 iş